Are you ready for high-ordre radio yeah Are you ready for high-ordre radio huh Are you ready for high-ordre radio 그지 않고 다 주지 원한다면 놔 차려용 Um badu ah ah adunbedu I'm badu ah adunbedu Um badu ah adunbedu Um badu ah adunbedu I'm badu ah adunbedu Um badu ah adunbedu Give me life slice up 한 입 가득 가짐 yonfr Mmm sugar Drop with ice cream 녹아내리듯 Mmm try 감유롭게 더 감개되는 깨릿하게 내게 번져오는 이끌린 그 맛을 따라 물 Yeah, 음음 죽고 몸이 낯선 감각의 불꽃놀이 항상 나 있을 때 버전 같은 마음의 mood 디디부터 영상 계속 올려줄 때부터 알아봤어요 되게 많이 뭔가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네, 예쁜 거 써주셨나? 응 저는 긴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은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걱정? 할 말이 없을까 봐? 왜 없으세요? 최초로 할 말 없는라 라디오 DJ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잘 해야지 하는 생각 어떻게 해나갈까? 뭔가 이렇게 기대만 했어요 슈아 films . . . . . . 가사는 처음 들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때부터 멘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돌라디오 시즌4 첫 회를 맡아 DJ 선우가 아이돌라디오의 빛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선우, 샤이닉 라잇!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J로서 많은 여러분들의 고막과 강막을. 아, 강막이래. 고막과 눈. 귀와 눈에 모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내일도! 던지도! 홀라이도!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안무 알려줄때 이걸? 네, 설명을 이걸로 들어가요. 유가 선생님처럼? 영상선생님? 아냐. 아냐, 형, 되게 미니까. 추억.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비눗기야 하나. 여러분이 다시 시작, 나는 담배나 캐리어 나 예 이거 끝인데 끝이면 뭐라고 해요? 예 뭔가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엠미티아이는 넘미티아이로 했고요 이거 고민했어요 랩으로 하고 싶었는데 CHD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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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날 심시듯이 지금 매트가 나오고 있어요 신생이 나고 아 네 둘이 다가가서 이렇게 했네 4 7 4 3 4 이제 모든 문자를 보내줘 선우씨 바쁘다 바빠 2 2 2 2 3 2 3 2 2 3 3 3 2 3 4 네 여러분 우리 기다리셨죠 네 아이돌 라디오 시즌4의 시작 다같이 카운트다운 한번 외쳐볼까요 자 10 9 8 7 6 5 4 4 2 1 5 5 5 5 5 5 6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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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집의적인 포인트 원인 수업 막힐 게 대인 아, 선우 오늘 샵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아마 선우가 눈치 챈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봐가지고 서프라이즈는 죄송해요 좀 환불한 거 같아요 어, 일단은 사실 예전에 너무 싫어 맘에 핵선 써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를 멤버를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선우는 잘할 거 같다고 생각해서 걱정도 안 하고 기대만 하고 있어요 런디 화이팅! 지금 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할 거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맞아요, 라이브 하고 있어 런디 화이팅! 런디 화이팅! 런디 화이팅! 뭐지? 제가 요즘 조용한 분들이 아닌데 자, 제이콕 씨 어서오세요! 여전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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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도 소용없는 알람 대신 아침보다 빛나 너의 모든 고리 예 예 예 예 위고 응게게에 단정한 놈 나의 집까지 나의 길가에 마치 솜사탕인걸 얌이 얌이 in my tummy let's go woo-woo-woo 스치될 때는 얘기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자 여러분 드디어 걱정하고 또 기대했던 그런 첫 방송이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휘몰아치게 저희 자주 만나 뵈야 되니까 앞으로도 자주 아주 만나고 그리고 할 때마다 좀 매끄러워지면서 또 재밌어지는 이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떤디 그리고 이 방송 라디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일날 만나요 안녕 저도 저도 똑같은 장입니다 가십시오 하나 잃어버릴까봐 맞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일날 잘 팔게요 네 수일날 해요 수일날 시절 수일날 시절 수일날 하나만 더 어 그럼요 포로로 수진이? 빡세 빡세 포로가 더 귀엽지 않나요? 다 귀엽죠 더 챙겨가서 제가 다 선우님 그거 그거요 네 아니요 말하신 거 맛있어서 뭐 요거 속 라이브부터 해봐도 될까요? 예! 예! 그르라! 하이, 헬로! 마이네비스와 요원이 두 숨겨왔던 욕망들의 위스파! 좋아요! 예이! 첫 방송부터 굉장히 잘생기고 과목한 게스트들이 와주셨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이 조용한 분들에게 말을 끌어내야 하는 게 던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영웅 씨, 제 진행은 어떠신가요? 에릭 씨, 아디오라디오 오랜만에 오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아, 진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들과 대화를 하신대요. 근데 이들은 답이 없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아 으욱이 욕 ere 탭 에어 에어 오 에어 에어 오